연중제 31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이정욱 신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이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이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이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이한 제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인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제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재화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한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과는 반대되는 뜻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뜻합니다 결국 갖고 있는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영원한 거처인 하늘나라의 보아를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재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재물에 집착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불이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우리는 잠깐의 지상의 여정을 살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화를 받아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의 재물에 집착하여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인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지상의 가치와 천상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본성에 반대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 내 자아의 극대화, 개인주의, 적자 생존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는 시장 중심의 사고 중심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고 하지만 보는 만큼 살아가기도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탐욕으로 흐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인간을 만들어갑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하늘의 보물들입니다 우리 내면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닮아 진리를 향한 사랑과 영원한 것에 대해 추구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우며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담아 영적인 것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이정욱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도마동 성당 김경수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